크레이 판을 쪼개서 이불을 똥서리네 집에서 협찬해준 이불을 깔아놨더니 고미가 그 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쪽 안에 가치를 조금 높여주고 나중에 지붕을 씌우는 형태를 해서 숙희가 했던 것처럼 크레이트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고미. 네, 고모어요. 칭찬해주셔서 먹었거든요. 아, 그거는 이따가 내가 햄을 삶아서 주도록 하겠다. 아, 그거는 이따가 내가 햄을 삶아서 주도록 하겠다. 깜짝 놀라기. 안 줄게. 감사합니다.